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저희 프리그룹에서 새롭게 개설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개조 프로그램. 이름 정말 멋있죠? 발목을 한번 개조해보자 해서 만들어본 프로그램이고 특히 우리 드러머들의, 전세계 드러머들의 고민이 있죠. 더블킥, 정확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밟는 그게 정말 잘 안 돼요. 그렇죠? 저 역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많은 방법을,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발목만 한번 특화를 시켜서 커리큘럼을 짜보자 해서 8주 과정을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각 연음별 어떤 리니어 관련된 것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 컴비네이션이죠. 3연음과 4연음 그런 계열들로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발목의 어떤 기본적 업다운 모션과 예비 동작과 이런 것들을 저와 또 강사님들과 함께 같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남녀노소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연령은 14세부터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시생이든 취미생이든 드럼을 처음 치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예 처음 동작부터 해서 그 올바른 동작들로 하면 연습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실력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플러스 카톡 프리그루프 문의하셔서 그 밑에 폴더를 보면 이제 그 클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 등 그런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 정보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